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는 집 바로 상속주택인데요 물론 자산으로서는 분명히 자산입니다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주택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 세제개편안에서도 상속주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주택과 관련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도세 전문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요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도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까?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주택에 대해서 공제도 있기 때문에 요건도 꼭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요 이게 재산에 합산이 되잖아요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서 굉장히 상속세 부담이 많은데 요걸 좀 완화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이게 6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좀 까다롭네요 첫 번째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계속해서 한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여부라는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 여부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든 다양한 서류를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우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것들을 같이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공제받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징집이나 취약,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약간 동거를 같이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동거한 걸로는 봐주지만 10년 기간에는 합산은 안 해줍니다 결국 다시 그 요건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계속 동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동거 기간을 충족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 개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결국은 주택수에 대한 제한이 좀 있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렇게 이제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 상속 주택에 대해서 6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걸 이제 취득하는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취득세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상속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2.96%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3.16%인데요 이 상속인이 혹시 무주택자라면 상속인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상속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취득세에서 특례를 좀 적용을 해줘서 취득세율이 0.96%로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상속 주택이 있을 경우에 형제들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에서는 좀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속 주택을 받게 되면 결국 주택수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도 좀 늘어날 것 같네요 다행인 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 즉 무주택자가 상속 주택 받게 되면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 기본공제금액이 22년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6억 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규정이 약간 더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하지만 주택수에서만 제외를 해주는 거지 과세 표준에는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많으면 지분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40% 이하인 소액 지분인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이어서 해당 세제 개편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된다면 22년도 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내 세부담이 완화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 주택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원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상속 주택을 취득할지 말지 사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생기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에는 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죠 결국은 상속 주택을 받기 전에 일반 주택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상속 주택을 받은 바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기간에 제한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안 팔더라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집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팔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체크를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별도의 세대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일 때는 이게 적용 가능하지만 같은 세대 동일 세대면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일 때도 적용을 가능해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동고 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세대를 분리해야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부모님을 안 모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고 봉양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의 부모님을 모시는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2주택자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주택을 증여를 해서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이 일반 주택이 되고 또 상속 주택을 받아서 이 일반 주택을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말 그대로 이 법을 좀 악용을 한 거다라고 봐서 2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은 말 그대로 일반 주택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주택과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게요 일단 부모님이 집에 한 채를 물려줄 경우도 있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다가 물려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주택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 주택이라는 말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상속 주택이라는 적용을 받는 거는 결국은 그중에서 딱 한 채입니다 결국은 이 순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그 다음에 순위는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세 번째는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주택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국은 상속 주택을 한 채를 적용을 받습니다 한 채에 대해서만 상속 주택 특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상속 주택 특례를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양도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주택을 상속받을지에 대해서 무조건 고민을 하시고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집이 여러 채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경우보다는 집이 한 채를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세 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두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주택에 대한 소유는 맞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상속 주택의 요건은 1, 2, 3번 순위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하지만 지금 예시는 3분의 1씩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하지만 이 세 명의 상속인이 다 당의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채 연장자가 결국은 상속 주택에 대한 혜택을 가져간다고 보고 나머지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말 그대로 상속 주택 주택수 자체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본다고는 보면 되지만 말 그대로 먼저 공동 상속을 받았던 상속 주택이라는 적용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서 상속 주택이 배제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씩 받았습니다 3분의 1씩 받았는데 형이 최연장자라 한마디로 소유자가 되고 동생 둘은 소유자도 아닌데 형과 동생은 누가 유리한 거예요? 동생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로 주택수에 아예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분이 똑같다고 하면 결국은 상속 주택 인정받는 분이 다주택자 중가 배제는 5년 내에 팔아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5년의 기간에 관계없이 다주택자 중가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상속 주택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